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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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에 담궈서 말린거라 박대에 담궈서 담그고 이것도 4마리 다 담가야 돼 얼마나 담그나 한 20분 담궜다가 아 이게 뭐 쌀뜨물이구나 쌀뜨물 현미쌀이라 이래 색깔이 쌀뜨물 남겨놨구나 그래서 이래서 한 20분 담궜 이게 생선 말린거라 좀 붉어야지 뼈다가 살만 딱 떨어져 쪄어놓으면 좀 불렸다 쪄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 박대지 그게 박대 이제 식어서 쪄어야지 충분히 담궈서 불렸어 박대도 좀 통통해졌네 박대도 좀 통통해졌네 박대지 비리다 비리다 비릴때 알아야지 생선이 근데 그 쪄서 먹을때는 안 비리잖아 양념이 양념이 다 찜통에 물이 끄네 그러면 이제 깨져야지 여기 이렇게 박대지 그게 가젭이 이건 바잠인 박대지 박대지 찜통이 작은데? 됐어. 이래가지고 쪄. 이게 잘 쪄져. 쪄질 때까지 끓어야지. 매실. 매실청. 맥숨도 넣어야 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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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지. 참기름. 적은 소풍으로. 이거는 마늘. 마늘을 약간만 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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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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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쪄졌네? 응. 이렇게. 양념을 발라야 돼. 이거 다 넣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색깔이. 넣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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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붓으로 발라. 음. 그렇게 잘 발라. 음. 그냥 찔 때 발라도 되고. 다 쪄진 다음에 이렇게 발라줘도 되는구나. 쪄진 다음에 이렇게 발라줘도 되는구나. 소금과는 약간 돼있어. 아 그게. 음. 그러니까. 양념. 바른 냄새. 이제 마늘 냄새. 그런거 풍질하고 이렇게 바르는 거야. 삥 때. 이렇게. 음. 이게 젖어 있을 때. 깨를 뿌려. 이렇게. 이렇게. 뿌리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그렇게 뿌리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원래가 뿌리야. 이거 거명으로 뿌려. 가재미. 가재미가 맛있겠다. 너무 불린거 아니야? 가재미가 쫄깃쫄깃해야지. 이거 이제 김이 한집 나가면 꼬들꼬들해져. 이제 양념 뿌리면 맛있지. 엄마가 발라야지. 저기 영양살이구나 보니까. lt. 맛있겠다이. 맛있겠다이. 가재미. 간장도 또 싱구우면 찍어 먹게 해 놓아 둬야 돼. 맛있게 보인다 식으면 더 쫄깃쫄깃하겠다 쫄깃쫄깃해 뼈도 잘 떨어지고 이래 놓으면 맛있다니까 말린 반찬이 바닷가에서 말려야 싱싱하니 이런 데서는 안 돼 찰밥이랑 이렇게 돼 찹쌀이 물이 안 먹고 일단 이거 차라리 다 쌀 파인애플리콩 흑라위 계란 계란 다치보는 계란 닦아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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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육지 또다른 육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